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bmw 신형 x3 를 함께 볼까 합니다 w x3 가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4년도에 대비한 모델이 20주년이 되었습니다 4세대 모델인데 신형 모델 치고는 상당히 좀 익숙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bmw xm 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좀 많이 가져온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차량이 약간 커졌습니다 29미리 정도 늘어난 전장 길이가 4,755mm 전폭이 1920mm 구요 정보가 1660mm 되겠습니다 기존에 판매됐던 모델 하고 비교해 보며 상당히 디자인 변화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키드그린의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구요 특히 led 부분 dll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약간 화강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키드그린이 그릴이 위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 패턴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좀 예쁜 디자인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구요 그리고 그릴에 led가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모든 차종이 다 엑스라이버 4륜구동 모델만 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서 판매했던 모델은 전륜구동 베이스로 되어 있는 x3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전륜으로만 갈 수 있는 차량도 있었는데 그 모델은 뭐 국내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정도만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샤시만 바뀐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엔진 시스템이 또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20i 40i 이렇게 불렸던 모델이 있었는데 30i 로 변경이 되고 뭐 아이자는 이제 빠지죠 30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m50 x 라이브 이렇게 이제 두가지 라벨링 으로 좀 변경이 되거든요 20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모든 차 중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30 같은 경우에는 255마력에 세팅이 되구요 그 다음에 m50 같은 경우에는 4 393 마력 엔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bmw 에서 가장 고성능 버전 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엠 컴피티션 이라던가 500마력 넘어가는 그런 모델을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아마 8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차량에서도 충분히 bmw 에 이런 쉬어 드라이빙의 느낌을 10분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이번 bmw 최신형 os인 os9 이 장착이 되구요 12.3인치 클러스터 하고 14.9인치 클러스터 두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와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 인터랙션 바가 아마 옵션 등급에 따라서 장착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bmw i5 라던가 이런 모델 장착했던 옵션이 지금 x3 까지 확장이 되네요 이번 신형 모델에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었는데요 자동 차선변경 시스템하고 신호등을 인식하는 적응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또 장착이 되구요 주차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패키지가 요것도 아마 옵션으로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기능은 외부에서도 차를 컨트롤해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마 현대정차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을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아 현대정차 이렇게 앞서가는 회사였는지 저도 bmw에서 신형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보고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x30 x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 5만불이 조금 넘어요 5만 600불 정도에 판매를 할 예정이구요 m50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불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1300원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6500만원대에서 8천만원대 가격대를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bmw는 할인정책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프로모션이 적용될 수도 또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액면으로 나와 있는 6500만원 8천만원대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그래도 bmw 하면 럭셔리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레더프리 인테리어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가죽보다는 인스터모토 패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재생 리사이클된 그런 재질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gc 라던가 이런 모델의 아티콜 레더를 사용할 때 제가 조금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bmw 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네 요정도 급에서는 이제 가죽 시트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식 명칭이 이제 백안자라고 하는 시트가 장착될 예정인데 위에 상위 모델 m50만 요 백안자 하고 그 다음에 알칸타라 하고 이렇게 좀 섞인 가죽은 배제된 그런 시트로 아마 들어오고 왔구요 일부 천 부분도 이렇게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패브릭 재질 부분에 이렇게 뭐 스티칭 이라던가 또는 파이핑 이라던가 이렇게 고급 가죽 레더 크래프트 에서 볼 수 있는 기교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재질은 처음 또는 요렇게 좀 신소재 요런 부분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765 와트를 내는 하만 카돈 15개 스피커가 들어가는 일을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m50 모델에만 적용되지 않겠나 요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보구요 인턱션 바도 아마 기본 모델은 안 들어갈 수도 있구요 옵션이 있는 모델에만 이렇게 led 가 들어가는 인턱션 바가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역시 bmw 가 드라이빙 필링에 잘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패드시프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좀 작았는데 요 부분을 좀 확장해 줬어요 마세아트나 페라리나 이런 고성능 버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장을 해줬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은 물론 8단 기어 그대로 이전 거하고 동일한 거에 장착이 되지만 3세대 모델 대비 약 10%에서 15% 정도 출력 향상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쉬어 드라이빙에 맞는 그런 포커스에 잘 맞춘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시고 bmw x3 꼭 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양한 색깔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초록색 모델 상당히 좀 보기 힘든 모델이고 빨간색도 보기 힘든 모델인데 상당히 좀 예쁜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구요 기존의 화이트 색상이나 그라파이트 색상 요런 모습도 뭐 기존에 많이 봤던 디자인이구요 초록색 상당히 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잘 팔릴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서 크레용 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살구색 같은 여튼 뭐 이런 색상이긴 한데 요 모델도 상당히 디자인 좀 예쁘게 되어 있구요 확실히 3시리즈의 그런 디자인 패턴을 좀 따라 하면서도 bmw xm 의 디자인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글 많이 끌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bmw 전기차의 판매량 작년에 리퍼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375,716대 유닛을 판매를 했어요 이 수치는 2022년 기준으로 약 74% 정도 증가된 수치기 때문에 bmw의 전기차 상당히 고공행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m50i 같은 경우에는 쿼드머플러 여러분들이 유관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고성능 버전 기본 모델에서도 고성능 버전의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은 네임플레이트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요런 부분도 아마 기존 디자인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기존에 판매했던 x3 모델도 상당히 좀 저는 완성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모델은 xm 의 디자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더 완성도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bmw에서 3자가 들어가는 모델은 bmw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bmw 그루에서 225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재작년에 210만대 대비로는 1.2% 정도 성장을 했고요 bmw 3 시리즈가 작년에 55만 8천대를 판매함으로써 약 총 판매량의 25% 정도로 점유하고 있고요 bmw x3 x4 모델이 40만 5천대를 판매해서 약 18%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모델 3자 들어간 모델 두 개만 합치면 bmw 총 판매량의 대략 50% 정도로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년에 100만대 가까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bmw 총 판매량 210만대의 50%를 3자 들어간 모델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bmw에서는 물론 5시리즈, 7시리즈 여러가지 모델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3자가 들어간 x3, x4, 그 다음에 3시리즈 모델 이런 모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아주 마켓에서는 상당히 포지션이 큰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가 비싸냐 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저때문에 엔아의 가치가 좀 없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달러 대비를 봤을 때는 돈의 가치가 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프화한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엔아구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원아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bmw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세일즈 할 때 이 x3 모델 1세대 모델부터 제가 판매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차가 SUV는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x3가 정상 가격에는 팔 수 없는 상당히 그런 모델이고 잘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모델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2세대까지도 힘을 못 쓰다가 코로나 고 인접한 3세대 모델부터 상당히 판매량이 좀 많이 급증하면서 글로벌적인 판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bmw가 기존의 x5 모델에서 얻었던 그런 용기를 bmw 3시리즈에서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포르쉐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와 있던 후크가 견인 후크가 나와 오는 옵션이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델마다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액티비티 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이 bmw 3시리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차가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한번 제가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장단점을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